내 집에서는 우리 가사는 Cheer for Rocket 사람의 라면 이런 스타일 이거 투리스도해주세요 음식은 없나요 그냥 TV에서 happens 어디에 라면에 가? 가요 여기 가요 첨성대가잖아 첨성대가 가야지 경주에 왔으면 아이스크림 보여줘 아빠 좋아? 아이스크림? 얼굴 안 보이네 하나 좋아요? 아유 잘 베푸네 많이 먹어요 그니까? 하루에 하루에 왔어요 하루에 하루에 왔어요 하루에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밤에 왔어요 첨성대 wake up 어디있어? I think if you walk inside, there is 네 어? 할머니? 할머니, 나나 여기있어 해봐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할머니, 나나 여기있어 와 아이고 잘하네 우와 여기 왔다 조심해, 나나 기다려, 엄마랑 같이 가 I know what she wants, the balloon 좋아 좋아 좋아요 반짝반짝 손잡이에 스위치 있대 해피야, 나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이건 또 뭐지? 와, 하우스 슈팅이다 슈팅 슈팅 반짝반짝 단아 반짝반짝 프린세스 좋아요 좋아요 해피 해피 단아 여기 밤에 오길 잘했다 여기 낮에 오면 너무 더워서 오, 지금 다들 밤에 오네 사람들이 다들 밤에 오네 사람들이 예 선셋이 이즈어 프리티 빠스티 예 예 이거 이거 반짝반짝 프린세스 반짝반짝 프린세스 다나 프린세스 저기 있어? 에플레인 에플레인 어디서 여기네 참성대가 어렸을 때 와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네 그때는 이렇게 불을 예쁘게 해놨었나? 이제 그 불을 구매하자 이제 그 불을 구매하자? 오 마이 갓, 아니요 그 불을 구매하자 이런 데가 있네 저거 보러 왔구나 사람들이 저거 보러 왔구나 그래서 아빠가 빌리하기 위해서 잔잔 잔잔 왜냐면 그 불을 구매하자 오 마이 갓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많이 와 오 마이 갓 저거야 저거 저거 보러 왔구나 저거 보러 왔구나 저녁 저거 보러 왔구나 저기 저기 맞네 신기해요? 저거 어때? 저거 어때? 구글 제리타니야 구글 제리타니야 난아 아빠 봐봐 치즈 아 이쁘네 난아 엄마 봐봐 치즈 치즈 룩 아 이 빨리라마 이 빨리라마 하나 저기 좋아? 좋아요 이쁘네 가자 나 생각해 보니깐 나 생각해 보니깐 경주 소파가 어떻게 되니? 나 좋아해 그거 사랑해 보니깐 도착해 보니깐 기분이 잘 Rodrígue 진짜 잘해 보니깐 니가 더 건강하니깐 한지 대로는 5 스타면서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계시는 자신들의 돈이 좋아 속에서 한글자막은 감사합니다.